안녕하십니까 여러분? Did I라는 패턴인데요. 이때 Did는 두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id I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내가 뭐 뭐 했어 라는 뜻이 되겠구요. 핵심 패턴은 Did I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내가 했던 과거의 행동이나 일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내가 우산을 두고 왔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id I 내가 뭐 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우산을 두고 오다 라는 의미로 Leave my umbrella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Did I 다음에 Leave 뭔가를 두고 오다 또는 남겨두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구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umbrella 하면 우산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leave 대신에 put 동사를 써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구요. 그래서 내가 우산을 두고 왔는지 내가 했던 과거의 행동이나 일에 대해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Did I leave my umbrella 내가 우산을 두고 왔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내가 뭔가 잘못했어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id I 내가 뭐 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뭔가를 잘못하다 라는 의미로 Do anything wrong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Did I 다음에 Do 동사 원형을 썼구요.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Anything wrong 하면 잘못된 무엇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과거의 행동이나 일에 대해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Did I do anything wrong 내가 뭔가 잘못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내가 깜빡 잠들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id I 내가 뭐 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깜빡 잠들다 라는 의미로 Fall asleep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Did I 다음에 Fall 동사 원형 어순을 썼구요. 그리고 Fall asleep 하면 잠이 들다 잠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깜빡 잠이 들었는지 과거의 행동이나 일에 대하여 상대에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Did I fall asleep 내가 깜빡 잠들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내가 가습을 잠갔어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id I 내가 뭐 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가습을 잠그다 라는 의미로 Turn off the ga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Did I 다음에 Turn 동사 원형을 썼구요. 그리고 Turn off 하면 뭔가를 끄다 잠그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내가 가습을 잠갔는지 과거의 행동이나 일에 대하여 상대에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Did I turn off the gas 내가 가습을 잠갔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내가 너무 일찍 왔어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id I 내가 뭐 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너무 일찍 오다 라는 의미로 Come to early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Did I 다음에 Come 동사 원형 어순을 썼구요. 그리고 To early 하면 너무 일찍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일찍 왔는지 나의 과거 행동이나 일에 대해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Did I come to early? 내가 너무 일찍 왔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은 Have I ever 이라는 패턴인데요. 우리말로 우리말로 이 패턴은 내가 뭐 뭐 한 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Have I ever 다음에 과거 분사 즉 PP를 써주시면 되겠구요. 포인트는 내가 했던 과거의 경험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내가 너의 집에 간 적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Have I ever 내가 뭐 한 적 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너의 집에 간다 너의 집에 갔다 라는 의미로 visited your hous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Have I ever 다음에 visited 동사의 과거 분사 visited 를 썼구요. 그리고 your house 너의 집에 visit 방문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집에 간 적이 있는지 과거의 경험에 대해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Have I ever visited your house 내가 너의 집에 간 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내가 이 음식 먹은 적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Have I ever 내가 뭐 뭐 한 적 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이 음식을 먹다 라는 의미로 eaten this food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Have I ever 다음에 eaten 이때 eaten 하면 eat 동사의 과거 분사가 되겠구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이 음식을 먹은 적이 있는지 나의 과거의 경험에 대해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Have I ever eaten this food 내가 이 음식 먹은 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내가 그에 대해 말한 적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Have I ever 내가 뭐 뭐 한 적 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그에 대해 말하다 라는 의미로 told you about him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Have I ever 다음에 told 즉 tell 말하다 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told 를 썼구요. 그래서 you 너에게 말하다 about him 그에 대하여 즉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지 과거의 경험에 대해 상대에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Have I ever told you about him 내가 그에 대해 말한 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내가 내게 선물한 적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Have I ever 내가 뭐 뭐 한 적 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상대에게 선물을 하다 라는 의미로 given you a present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Have I ever 다음에 given 즉 give 주다 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given 을 썼구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present 하면 선물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선물을 한 적이 있는지 과거의 경험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Have I ever given you a present 내가 네게 선물한 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내가 여기 와 본 적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Have I ever 내가 뭐 뭐 한 적 있어 라는 기본 패턴 의 뒤에는 been her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Have I ever 다음에 been 즉 비동사의 과거 분사 been 을 썼구요. be here 하면 이곳에 오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내가 이 장소에 와 본 적이 있는지 나의 과거에 대한 경험을 상대에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인 의미는 Have I ever been here 내가 여기 와 본 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내가 우산을 두고 왔어 Did I leave my umbrella Did I leave my umbrella Did I leave my umbrella 내가 뭔가 잘못했어 Did I do anything wrong Did I do anything wrong Did I do anything wrong 내가 깜빡 잠들었어 Did I fall asleep Did I fall asleep Did I fall asleep 내가 가습을 잠갔어 Did I turn off the gas Did I turn off the gas Did I turn off the gas 내가 너무 일찍 왔어 Did I come to Ollie Did I come to Ollie Did I come to Ollie 내가 너희 집에 간 적 있어 Have I ever visited your house Have I ever visited your house Have I ever visited your house 내가 이 음식 먹은 적 있어 Have I ever eaten this food Have I ever eaten this food Have I ever eaten this food 내가 그에 대해 말한 적 있어 Have I ever told you about him Have I ever told you about him Have I ever told you about him 내가 내게 선물 한 적 있어 Have I ever given you a present Have I ever given you a present Have I ever given you a present 내가 여기 와 본 적 있어 Have I ever been here Have I ever been here Have I ever been her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